2학년 1반 최치웅군 이거 이거 등장인물의 명명이 너무 화려한데요? 2학년 1반 최치웅군 2학년 1반 최치웅군 2학년 1반 최치웅군 정말 듣고 싶다면 아무도 없을때 어차피 네 목숨이니까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목숨이니까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Time is, is not my idea But every time, this is not my idea We don't know what to do